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이 수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영상은 보물 뽑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물이 진짜 레벨이 진짜 제가 너무 저렙이에요 봐봐요 여러분들 각인이 된 것도 하나도 별로 없고 저렙일 수 밖에 없지 근데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크리스탈 만개 넘게 만오천개 약 지금 만천개 있는데 크리스탈 여기서 조금만 더 쓰면 이거 페이백 이벤트 있잖아요 여기서 4500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금 보물 뽑기 지금 조져볼거에요 자 한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이 레벨이 낮아가지고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지고 진짜 너무 열받아 진짜로 어 나 진짜 보물 뽑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 스페셜 뽀뽀 바로 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장 갖고 싶은게 뭐냐면요 말랩을 가장 짓고 싶은게 뭐냐면 이거 젤리말 이거 말랩 짓고 싶고 이거 터보 엔진 이것도 두개 지금 말랩시키고 싶은데 하아 말랩이 되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자 한번 그럼 지금부터 복복 한번 바로 조져볼게요 갑니다 고우 자 필요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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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건너뛰기 누르자 짠 자 일단 비스킷 하나랑 연기책 나왔네요 음 자 마일리지 보물 선택권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전 근데 핫스파이시 이거를 갖고 싶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할게요 일단은 오케이 자 말랩 한번 찍어보자 진짜 오늘 크리스탈 다 투자해가지고 한번 더 갑니다 고우 짠 자 일단 이벤트 창에서 이거 받을게요 여러분들 일단 4,500개 지원 받고 자 다시 뽑기 조집니다 갑니다 자 이거 공짜로 받았거든요 고우 원래 공짜가 가성비가 좋아요 하나 둘 오케이 셋 개꿀 자 스파이시 말랩 찍을 수 있겠네요 일단 좋았어 좋았어 짠 자 한 번 더 갑니다 짠 연기책이 왜 이렇게 자주 나와 뭐 그래도 뭐 있는 보물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자 이제 마일리지로 여러분들 스파이시를 한 번 더 선택할게요 좋았어 좋았어 자 또 갑니다 뽀뽀 고우 아 퐁퐁이까지 말랩 찍고 싶은데 자 일단 메달 다이너마이트 붉은알 메달 항아리 교본 교본 교본이 좀 많이 나오는데 한 번 더 갑니다 자 바로 건너뛰기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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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퐁퐁이 두 개 나왔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중간 점검 한 번 가볼게요 현재 지금 크리스탈 4,000개 남았고 또 뭐 주는거 없나 오케이 보상 받고 280개 받고 이벤트 이벤트 퐁퐁이 퐁퐁이 보다 이거 핫스파이시 이거부터 말랩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랩 찍었구요 별똥별캔디 자 교본 레벨업 하자 됐스 일단 중간 점검 끝났구 아 어우 사 아아이 아아이 자 마일리지로 그 다음 또 지금 내가 구매해야 될게 핫스파이시 자 하나만 나오면 터보 엔진 이거 만렙입니다 드디어 징표에 각인도 시킬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발 이번에 나오길 퐁퐁이 만렙은 기대도 안하는데 핫스파이시 저거는 진짜 만렙 한번 찍고싶네요 자 갑니다 제발 후 다이너마이트 망치 왕관 다이너마이트 망치 으악 자 자 남은건 퐁퐁이다잉 자 남은건 퐁퐁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할수 있는데 사실상 퐁퐁이는 만렙찍기 힘들겠구요 자 그래도 마지막 들어갑니다 혹시 몰라요 퐁퐁이 막 갑자기 다섯개 여섯개 나올수도 있어요 자 갑니다 고 비스킷 다이너마이트 징그럽게 나오네 저건 아까부터 뭐야 에이씨 하나도 안주네 흐흫 하나만 줘 하나만 하나만 아 하나만 줘 아아 하나만 에이씨 꺼져 흐흫 마일리지 찌롱 자 이제 퐁퐁이 얻으면 돼요 아 퐁퐁이 11레벨까지는 찍었다 좀만 더하면 퐁퐁이도 12레벨 찍을 수 있겠네 그쵸 여러분들 아 보물 업그레이드나 갑시다 자 업그레이드 시켰고 퐁퐁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음 이제 이거 징포에 각인하면 되겠네 그쵸 여러분들 오오 오오 잘 되는데 아 그래도 핫스파이시 아 오늘 그래도 말레바나 찍었네 퐁퐁이도 빨리 12레벨 찍고 싶네요 여러분들 음 음 앗 젠장 자 편집할게요 여러분들 짠 자 한번에 됐지 롱 자 이제 이거 레벨 12짜리로 트로피 점령하러 갑니다 애들 다 패러 갑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쇼 자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되라 얍 굿 잭 얍 아아 왜케 안 돼에에에에에에엥 흤 흤 흤 흤 흤 흤 흤 AOOO Oosh 흥 H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